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두 캡슐 먹으면 장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이준석이 즐겨보는 방송, 김영윤TV의 김영윤 소장입니다. 이준석의 공작이 명태균 때문에 다 드러났어요. 김종인과 관계들. 이게 별의 순간을 얘기할까. 그 별의 순간도 사실 그림자의 역할이 꽤나 컸다. 비단보따리, 비단주머니 얘기할 때도 이 그림자의 역할이 꽤나 컸다. 그런데 이준석의 거짓말이 이제는 들통이 난다. 얘도 입이 문제다. 지금 이재명은 22년 전에 검사 사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위중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허버드 학력사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 1배에서도 거의 베스트에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다. 이것도 10년 전부터 거짓말을 한 게 이제 하나하나씩 들통이 나는데 이준석의 최근에 거짓말이 홍매와 거짓말이고요. 홍매와 거짓말. 공천 개입에 대해서 나불려거리면서 텔레그램이 있니? 내가 A 의원이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본인 A 의원이 아닌 거 아시죠? B 의원입니다. A 의원은 천하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입이 아니에요. 뭘 벌려? 아가리. 구근형인가? 아가리. 아가리야? 죄송합니다. 아가리야. 입은 동물들한테죠. 아가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야 그거는 젊은 아가리만 벌리면. 우리 아버지는 이북이거든요. 평양 근처인데. 아갈통이라고 그래. 아갈통을 놀리간. 세시다. 예스, 예스. 저기 좀 남부지역은 아가리. 아가리야. 아갈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거짓말이 세 개가 딱 들통이 났는데요. 이제 좌파진영의 커뮤니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꽤나 많은 접촉을 했고 그 뉴스토마토의 기자가 이준석과 숙직을 할 정도로 친분을 쌓은 상황.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 그동안에 이제 발을 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훑어보면요. 자꾸 좌파진영이라든지 저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해요. 김건희 여사를 자꾸 이제 다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공천개입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천개입 부분을 딱 보면요. 물종이니까 뭐가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아 김건희 김건희. 기승전 김건희. 무조건 갔다가. 그런데 이준석이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이 술을 먹다가 뉴스 토마토 기자와 술을 먹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술을 먹었냐. 자, 이거 좀 추론을 해보면 성상남 무고조에 대한 무혐의에 대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아, 내가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 기자와 술을 먹다가 번뜩 이거 이거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스 토마토가 기사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팩트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 A 의원이 제보했다. B 의원이 제보했다. D 의원까지 나왔어요. 이 D 의원은 김범준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못했던 강력한 진실이 터지기 시작했죠. 명태균 씨가 진실을 발설하면서 문제가 그런데 명태균 씨도 진실을 말을 안 했어요. 참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은 그림자다. 상황을 지켜본 건데 요거 요거가 자꾸 거짓말하니까 페이스북으로 하나씩 하나씩 던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칠불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명태균 씨가 주진우? 좌파진영의 나팔수 중에 하나죠. 김어준과 주진우. 주진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준석의 거짓말 딱 세 개가 들통에 났는데 일부 방송을 캡처해온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술 처먹다가 기사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도 매우 깊은 관계. 이 깊은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은 관계냐면요. 오라고 오면 오고 가라고 가라고 밥 먹으라면 묻고 하는 사이입니다. 이준석과 명태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와봐 오고요. 밥 먹고 가.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명태균이가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래서 코가 끼었다. 그럼요. 은인이자 비리들 다 공유하는 코가 끼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은인 맞는 것 같아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기억으로 돌아가면 저 이준석 몰랐었어요. 이준석의 관심 대상도 아니었고. 갑자기 돌풍인데. 그때 따르릉도 알았고 갑자기 돌풍이어서 저도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보러 갔는데 형편이 없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은 좀 미친하고. 그런데 어디서 저런 건방이 나올까. 그것도 저는 명태균 씨가 만들어준.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때 여론 조작을 통해서 1위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매화. 칠불사의 매화는 주지스님이 주셔가지고 심고 가라고 해서 새벽 4시에 그 얼음땅을 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주지스님은 그 시간에 잤대요. 매화 나무는 또 누가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뭐야. 김범준이가. 주지스님이 죽이 아니라 김범준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거짓말이 완벽히 들통난 거죠. 이거 A가 제보를 했는데 사건이 될 것 같아서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술 처먹다가. 술 처먹다가 기사화가 된 거고 명태균 씨는 모른다. 나는 2024년인가 2022년인가 김영선 의원이 지방선거를 할 때 전국 투어를 당대표로서 할 때 그때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2021년에 어깨동무 사진 떴고 그다음에 홍매화 사건도 주술도 아니고 그냥 스님이 신고 가라 했는데 스님은 주무셨고 주술적 의미로 복당과 부활을 뜻하는 의미로 김범준이 홍매화를 준비를 했다라는 것. 요거가 세 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명태균 씨 오라고 해서 이준석이 칠불사에 왔다. 그러니까 몸이 다른 쪽이 왔다라는 거고 이제 미래 1번의 얘기는 이제 명태균 씨가 먼저 꺼냈다라는 정부와 함께 친분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그 다음에 홍매화는 김범준이 매화를 사왔다. 그러면서 이 다음 페이지가 허은하 비서실장입니다. 아니요. 이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 밑에인데 죄송해요. 그 밑에요. 허은하 비서실장 출신 김범준이 그다음에 조금 더 올려 조금 그냥 작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너무 크게 했네. 그리고 이게 있어요. 명태균 씨가 전화한다고 안 받겠어요? 개가? 그 개가? 개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밥 먹고 가라 한 거가 다 맞다라는 거죠. 이제 코가 완전히 깬 거는 뭘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했죠. 명 씨가 이런 저런 정보를 알려준 정도고 당대표의 돌풍과는 영 다른 거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이준석이 여론조사가 터지기 전에 뭘 항상 알아요. 그래서 좌파 방송에서 나와서 내일 되면 대박 한 건 터진다. 이러면서 막 바람을 불러요. 이렇게요. 그런데 내일 그 다음 날에 이준석 돌풍 막 이런 여론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미리 받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여론조사에 돌렸는데 뭐 내일 너 좋게 나올 거야. 그런 줌 알고 있어. 고맙습니다. 충성 충성. 이러면 이제 또 납을 대면 이제 그 다음 신문에 나오는 거죠. 너는 내일 미용실 아침 일찍부터 가서 머리하고 이제 메이크업 좀 하고 옷 단디 입고 준비하고 다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돌풍을 이제 이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페이지만 이준석이 그동안 했던 세 가지의 거짓말이 다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준석은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이다라는 걸 참 감사하게도 좌파진영 커뮤니에서 지금 빵빵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무너질 사람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이죠. 별의 순간을 주로 보도 그런데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종인이 얼마나 돈을 밝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에 대한 내용은 그냥 기사로만 접했지 어느 정도 이제는 잘 모른다라는 그 베이스로 이제 계속 했었는데 이 다음부터 조금 뭔가가 명태균 씨의 통화가 나오면서 이 영상을 보면 명태균 씨의 통화가 나와요. 김종인이 꽤나 이 명태균 씨에게 의존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 중에 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뉘앙스. 이제 자기가 갈 방향에 대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달라라는 것. 그래서 명태균 씨가 나는 그림자 선거 전략가다. 윤석열,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를 도왔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건에 명태균 씨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이 간섭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명태균의 작품이었다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안철수의 최측근이었던 그때 당시에 의원이 오세훈과 안철수의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는 김종인의 작품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의 메가매직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는 언론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자는 전략적으로 짠 것은 명태균 씨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종인 사이에서도 다리를 놨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관여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럴 때 단일화는 보수 우파들 다 단일화 관여한 거나 마찬가지 우리도 매일 수십 번씩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럼 나도 관여했어?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분들이 얘가 관여되는 것은 여론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관여를 하셨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뛰신 분도 있고 또 그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서포트해 준 사람도 있고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좀 해줬던 분들 꽤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사실 단일화에 성공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건 이런 거는 물타기 하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했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이거는 물타기 하는 거지 이때는 많은 우파 국민들이 한 건데 얘가 한 거는 지금 이준석, 김영선 공천장사 지가 여기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띄울 때 장사한 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게 밝혀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거를 다 물타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 해왔는데 뭘 이걸 가지고 그러냐 물타기입니다. 이건 물타기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큰 일을 해오신 거는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발빼는 김종인도 김종인도 제일 먼저 발빼인 것 같아요. 손사를 쳤고 여기하고 전혀 관여도 없고 나는 안 된다고 말했어. 더 이상 끝. 그런데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 별의 순간 김종인이 자주 보는 그 별의 순간을 이 명태균 씨의 서포트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언급하면 그게 마치 본인 앞에서 그러니까 보따리를 얘기하는데 그 보따리의 채움은 이 뒤에 그림자들이 다 했다라는 거 본인은 그냥 앞에 나가서 탤런트만 했다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큰일 났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야 여기서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발을 빼지?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고 천아름 같은 경우도 요즘 방송 나와요. 방송 나오는데 홍매화 사건 이런 건 쏙 뱄고요. 이상한 공략 얘기하다가 몸매를 막고 있잖아요. 저는 좀 그래요. 국민들이 비례로 당선이 됐지만 이준석의 화성의 당선 이것도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으면 저는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저는 그 선거 전부터 뭐든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 김용윤 소장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부정선거를 하는 쪽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누구 당선시키겠어요?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사람. 그 사람부터 당선시켜야 내 보호막을 딱 치는 건데. 그럼요. 그게 가장 강력한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이 사람부터 당선시켜야지 내가 보호막이 되는데. 나는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그럼 뭐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또 결과가 나왔잖아요. 사전선거하고 본선거하고 이준석 지역구에 나는 확신합니다. 부정선거.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 이 선거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면 저는 다음도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안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지 다음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김문수 장관이 뜨고 있잖아요.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또 누가 다음 대선으로 뜰지 모르는 거 정말 강백신 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요. 저는 막 신진우 부정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여론의 힘이라든지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밝혀진 건 없는데 이런 그림자들이 많아서 선거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이끌지 또 국민들의 감성 제극에서 어떤 식으로 또 흐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짓말하는 이준석 같은 이 정치판에서 당을 수십 번 바꾸면서 정체성이 뭔지 알지 못하는 이 선거의 신 참칭 선거의 신인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이제 그만 볼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선거를 정화해야 된다고 선거의 신이 아니라 선거 조작의 신 여론 조작을 명태균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해서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그런 조작을 또 협박을 해서 이준석과 공작을 해서 비례를 작업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거고 선거 공작의 신 김종인과 명태균의 작품의 뒤에서 이득을 취하려다가 덜통난 이준석의 거짓말 그 똘만이 천하람은 땅 파다가 새벽 4시에 3월 달이면 거기 해발 800m 얼었어요. 땅땅이 얼죠. 3월이면 파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해발 800m는 추워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새벽 4시에 판 삽질한 천하람 한 놈은 곱하고 곱하고 자 명태군의 그림자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